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새로운 수사 기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미국민들 가운데 수천만 명이 은퇴 저축을 한 편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6월부터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져 물가잡기에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젊은 층 사이에서 대장암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 적색경보가 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원자재값 등 비용이 상승하자 기업들 사이에서 가격은 올리지 않고 크기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관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슬그머니 양을 줄이는 무분별한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장서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가 오른 요즘 슈링크플레이션이 관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말입니다. 가격은 동일하나 예전보다 제품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수량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패키지 다운사이징이란 말로 주로 사용했지만 요즘은 다양한 업 중에서 다운사이징 현상이 나타나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과대포장이 논란이 됐던 질소과자는 물론 실제로 264장이 들어있던 티슈 한 통은 244장이 되었고 모 회사 요거트는 5.3온즈에서 4.5온즈로 줄어들었습니다. 모 회사 과자도 9.75온즈에서 9.25온즈로 줄었고 모 치약회사의 치약의 양도 4.1온즈에서 3.8온즈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들은 원자재값, 재료값, 식료품값, 임금 상승 등에 대한 이유로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장이나 식당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같은 가격인데. 근데 진짜 요즘은 뭔가 양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재료도 좀 덜 싱싱한 것 같고. 문제는 기업들은 이러한 다운사이징과 슈링크플레이션을 눈에 띄게 명시하지 않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오히려 질소로 포장지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은 주로 제품과 브랜드, 가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정확한 크기나 용량을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아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듯 기업들의 이익에만 치우쳐 무분별하게 질과 양까지 하락시키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초래한다면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며 물건을 구매할 땐 제품의 단위당 무게를 기억하고 항상 주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장서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5조 달러나 풀린 팬데믹 연방지원금에 대한 사기 행각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겠다는 새로운 단속과 수사, 기소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단속과 수사, 기소에 가속화를 내기 위해 16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5조 달러나 풀었던 연방지원금 가운데 수천억 달러씩 세워나간 것으로 드러나자 바이든 행정부가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겠다는 방안을 연방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연방지원금에 대한 사기 행각을 최대한 포착해 단죄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 기소, 방지책까지 새로운 가속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위에 제출한 세 방안에 따르면 첫째 연방지원금에 대한 사기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둘째 신분도용 범죄를 막을 방지책을 강화하고 셋째 신분도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구제책도 마련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16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연방위에 요청했는데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6억 달러의 추가 예산 가운데 6억 달러를 투입해 연방법무부의 스트라이크 포스로 불리는 특별수사팀 10개 팀을 청설하게 됩니다. 이 특별수사팀은 대규모 사기 행각으로 연방지원금을 빼간 범죄조직들을 주로 추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연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각 부처 감사관실의 협의체인 팬데믹 대응책임위원회에게도 예산을 추가 배정해 추적과 조사에 박차를 가게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팬데믹 시절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를 이어가며 처음에는 일주에 600달러, 나중에는 300달러씩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시지계까지 지급했던 연방실업수당에 대한 사기 청구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연방실업수당 2년치 8880억 달러 가운데 21.5%인 1910억 달러나 부당지급된 것으로 추산한 바에 있어 이를 집중 추적해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청은 EITL로 불렸던 긴급경제재난지원금과 융자에 대한 사기 행위를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0억 달러가 가짜 소셜번호를 이용해 빼간 것으로 포착했습니다. 종업원 급여를 유지하면 영업경비까지 무상지원했던 PPP 프로그램에 대한 사기는 연방채무부와 법무부에서 조사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은퇴를 앞둔 연령대인 55세에서 66세 사이에 미국인들 가운데 수천 명은 은퇴 저축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은퇴 후 생활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미 은퇴자협회는 그러나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다면서 은퇴 저축을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안혜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촌의 슈퍼파워, 제1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은퇴 후 생활고를 겪게 될 사람들이 수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은퇴 연령대인 55세에서 66세 사이의 미국민들은 절반 정도는 은퇴 저축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령대 여성들은 꼭 절반인 50%, 남성들은 47%가 직장 은퇴 저축인 401k나 개인 은퇴 저축인 IRA 등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AARP 전미 은퇴자협회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들 가운데 5,700만 명은 직장 은퇴 저축을 제공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퇴 저축이 없으면 사회보장세를 10년간 납부한 후에 은퇴 후 받는 사회보장연금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2023년 1월부터 물가급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8.7%나 대폭 올랐으나 한 달의 평균으로 1,827달러를 받고 있어 10% 이상 급등해 있는 주거비와 생활필수품 사기에도 태부족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ARP 전미 은퇴자협회는 은퇴를 앞둔 미국인들에게 아직도 늦지 않았다며 지금부터 은퇴생활에 대비하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AARP는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건강도 증진됐기 때문에 최소한 70세까지는 일하기를 권했습니다. 동시에 생활비는 가능하면 최대한 줄여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RA와 같은 개인은퇴조축이나 헬스셀빙스 프로그램 등에 가입해 은퇴조축을 시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에 사회보장연금은 가장 많이 탈 수 있는 70세 이후의 신청에 타기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개인은퇴조축인 IRA 또는 로스 IRA의 경우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근로소득이 있을 때 가입하면 50세 이하는 1년 1인당 6,500달러, 50세 이상이면 1년 1인당 7,500달러씩 불입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물가잡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올 6월부터 CPI,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PC,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져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서로 다른 물가지수 때문에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올려야 할지 언제 중지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물가잡기에서는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즉 소비자 물가와 전역에서 미국민들이 실제 지출하는 PCE, 개인소비지출물가 등 두 가지 물가지수를 활용해 기준금리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는 6.4%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추는데 그쳤고 개인소비지출물가는 5.4%로 오히려 반년 만에 다시 올라 물가잡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개인소비지출물가보다는 평균 1.7%포인트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 1월에는 1%포인트 차이로 좁혀진 것인데 연준은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로 2%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 하반기 사이 두 가지 물가지수가 뒤집히는 역전현상이 벌어져 모두를 놀라게 하고 연준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올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2%를 기록한 반면 개인소비지출물가는 3.6%로 뒤집힌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더 내려갈 올 10월에도 소비자물가지수가 2.6%인데 비해 개인소비지출물가는 2.8%로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까지 높게 나오는 PCI보다는 낮게 나오는 PCI를 기준으로 기준금리인상과 인상폭을 결정해왔는데 이것이 뒤집히면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인소비지출물가로 올 6월 3.6% 올 10월 2.8%를 기록한다면 물가인상 목표 2%를 훨씬 웃도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잡기에서 성공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와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가 올 6월부터 역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주거비와 의료비, 에너지비용 등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거비의 경우 소비자물가에서는 33%나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개인소비지출물가에서는 절반도 안 되는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비용은 소비자물가에서 6.9%를 차지하고 있으나 개인소비지출물가에서는 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의료비는 소비자물가에서 7%를 점유하고 있지만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에서는 1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다른 항목의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차이나게 되는데 올 6월부터 지금까지와 달리 소비자물가보다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가 더 높아지게 돼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예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젊은 층의 대장암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 적색경보가 켜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은 빠르게 퍼지고 늦게 발견되고 있어 노년에 발병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간주돼 45세에서 49세 사이에 대장암 검사를 받도록 새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대장암이 젊은 층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건강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 암협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새로운 대장암 환자들 가운데 20%가 55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95년 젊은 층 대장암 환자의 비율 11%에 비해 25년 만에 근 2배로 급증한 겁니다. 이와 함께 젊은 층 대장암 환자들의 60%는 3, 4기 등 상당히 악화된 단계에서 발견됐습니다. 늦게 대장암으로 검진된 젊은 층 환자들의 비율은 1995년에는 57%였다가 2000년대 중반에는 52%로 줄어들었지만 2019년에는 다시 60%로 높아진 겁니다. 대장암은 미국에서 폐암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하면서도 치명성이 높은 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65세에서 74세 사이에 노년층에서 확진되는 암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대장암 환자의 20%가 55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층 환자로 나타나 대중 건강에 적색경보가 켜지고 새로운 대처도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암협회는 2023년 한 해에도 미국에서 15만 3천 명이 대장암 환자로 확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만 9천 5백 명은 50세 이하의 환자일 것으로 미국 암협회는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새 대장암 환자들의 60%가 55세 이하였는데 이를 50세 이하로 낮춰야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암에 걸리면 빠르게 퍼지는데도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해 뒤늦은 단계 또는 말기에 진단을 받게 돼 그만큼 목숨을 잃을 치명성이 높은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암협회는 미국민들이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암 검사를 노년이 되기 전인 45세에서 49세 사이에 하도록 대폭 낮춰 새로 수정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